백금천수 연말연시 특별이벤트 이번 행사기간 중 백금천수를 구입하시면 요실금과 전립선에 좋은 신제품 고즈파 플라핀 좌육기와 콩섬유 백금천수 패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백금천수는 일반 매추리스가 아닙니다 바로 의료기기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불면증에 있다는 말처럼 수면, 숙면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백금천수가 있는 여러분의 침실이 바로 수면 클리닉입니다 이번 행사기간 중 백금천수를 구입하시면 2,000불 상당의 신제품 고즈파 플라핀 좌육기와 콩섬유 백금천수 패드를 선물로 드립니다